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그동안 황희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새 식구 생활비가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등 자녀의 유학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든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만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형편이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아끼며 살자 이런 말은 당연히 하죠. 가족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은 제 생활비 중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뭐 여러가지 어디에 그런 학비 빼고 그냥 그 카드 쓴 거 중에 잡힌 거 그거가 한 720만원 되는데 그걸 12로 나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전제되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이제 60만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학비 빼고도 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뭐 학비나 집세 이런 거 빼고 최소한 우리가 좀 아꼈어야 이제 나중에 아이 저기 뭐야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 2011년 초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2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배우자는 학생비자인 F1 자녀는 동반가족이 부여하는 F2 비자를 받았습니다. 유학의 당사자인 배우자는 5년 동안 학교가 아닌 5억원만 다녔고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다닌 것을 두고 편법 조기 유학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가족과 비슷한 사례는 유학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이유로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었다고 했으나 서면 지리의 답변에서는 전공 관련 목적이었으며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공 관련 제가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1 비자로 갔고요. 처음에는 학교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서면 지리에서는 전공을 목적으로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서로 어떤... 가서 오디션 보러 간 겁니다. 오디션이요? 알겠습니다. 한국 모형을 전공한 배우자가 미국으로 전공 유학을 가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2011년도 초부터 2016년 초까지 유학 비용은 2억 5천만 원으로 활용했다고 했고 그 비용은 배우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것도 포함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배우자 오피스텔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각 시점은 2015년도였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어떤 걸로 사용했는지 그 출처도 좀 분명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는 자사구를 거쳐서 미국 거주 생활을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에 재학 중인데 자사구에서 외국인 학교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외국인 국제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 입학을 하고 나서 이 학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티오가 없으면 자기만 이렇게 붕 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사구 입학한 건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한가람고를 혹시 자기가 티오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가지고 자사구에 본인이 입시에 응시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어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언론에 통보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사실상 자녀가 입학한 자사구의 2019년 경쟁률은 2.95대 1로 사실 자녀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에서 언급한 문체부가 은폐한 외국인 학교 자료인데요. 당시 자사구와 외국인 학교의 전형 일정을 비교하면 이건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사구에 접수를 하고 합격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뒤에 자사구 입학을 앞두고 2월 28일 외국인 학교에 원서 접수를 했고 이후 3월 24일 외국인 학교에 합격한 뒤 3월 22일 외국인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미 외국인 학교를 염두에 든 상황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보자 자녀는 8월부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로 하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자사구 1학기를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외국인 학교가 갔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녀가 해외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점을 볼 때 조기 유학과 외국인 학교 진학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와이프의 어떤 목적성이 아닌 자녀의 편법 조기 유학의 목적이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달리 청문회 과정의 자녀의 학교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자사구와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께서 지금 국력하고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외국, 자사구, 국제구, 일반구 전환에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사구, 특목고 반대를 한 적 없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사구, 특목고, 목적, 취지대로 하지 않고 서열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가장 문제였던 지출을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한 달의 생활비가 60만 원을 보도 후에 후보자의 첫 반응은 계산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그러나 계산은 2019년은 소득, 근로소득, 원총윤수, 영수증 그냥 이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요. 제가 이것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근로소득 원총윤수에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중에 주거 비율을 제공한 항목들을 더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후보자의 또 다른 반응은 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주변 후보자님.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통신비와 주의비, 정치자금에서 후보자는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어떤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기본적인 식비 등이 월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장님 배우자께서 지금 차를 운영하고 계시죠? 자동차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종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급 세단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비하고 자동차세, 이 지출이 필요한데 2019년도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은 0원입니다. 2009년도요? 19년도예요. 2019년도 자동차를 운영을 하는데 대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3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이 월 269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좀 통운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비하면 저도 한 400만 원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준에서 이것저것 월세 내고 이런 거 다 빼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후보자의 채무 상환을 보면요. 채무 상환액부터 지출해야 할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 약 3,50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1억 3천만 원인데 소비 지출액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럼 약 730만 원 밖에 남지는 않거든요. 2019년도에? 네. 그러니까 2730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 통장에도 한 5,6천만 원 정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PPT 좀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PPT를 보시면 마지막 마지막 PPT 좀 1분 더 드려요? 네. 1분 더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통장의 금액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2019년도에 예금액에 대해서 증가액이 1,257만 원입니다. 또 예금액 또한 5,400만 원이 있고요. 2018년도는 4,200만 원이 예금액이고 증가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액에서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여기 PPT 보십시오. 2018년도에 예금액이 4,200만 원이에요. 증가액이 1,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금액이 2019년도에는 5,400만 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8년 대비 19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만 되지 지출 내역은 없다 이겁니다. 의원님. 2018년, 2019년부터 저희가 항상 통장에 5,6천 원 정도를 계속 채워놓는 게요. 아예 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학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 거기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간 거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니까 국회의원 생활하니까 늘겠죠. 단돈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늘지 않겠습니까? 느니까 그걸로 대출도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더 드렸는데요. 다시 ppt 좀 띄워주세요. 지출 내역. 지출 내역. 지출 내역. 예, 그거요. 전에. 2019년도 후보자는 18년부터 19년 예금에 증가했지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아까 ppt 보시지만. 2019년도 후보자는 소득 1억 3,800만 원인데 채무 상한액부터 예금 증가분, 월세, 보험료, 기부금, 자녀 교육비, 배우자, 배우자 대학원 등록비를 포함한 1억 3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계속 증가하고 지출액은 없고 그래서 730만 원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네. 그 전에 계속 예금액이 있었고요.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년도에 5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6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계속 저도 국회의원 하니까 급여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국회의원 급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걸로 계속 생활을 한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720만 원이라는 것은 예금액과 안 맞다는 게 그게 항상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 급여니까요. 자 이영희 의원님 이제 감사합니다.